모모 시우는 날인데 뭐하냐? 형, 도움이 돼서 나만 찍어가지고 한 마따 해라 성배형, 주무십시오 빨리 가서 지금 이거 뭐야, 그럼 방송용으로 뭐 얘기하드냐고? 그렇죠! 방송 나가면 방송 이용을 해야죠 지금 뭐 봅니까? 애니메이션 야동 보는 거 아니에요? 수영선 거 봅니다 빨리 나가 있어, 형님 나가십시오 갑자기 이사? 휴일날 와가지고 뭐야? 카메라... 투샷투샷 야 화면 깔짠데이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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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우량어 봐라 우량어 과자 처먹는 거 봐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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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성냥어랑 말하고요 처먹는다는 거에요 와... 야 밥 먹었네? 네, 나랑 먹었어요 이따 다시 올게요 여기는 야 이리 해, 저 나랑 좀 가입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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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꺼야 내꺼 네꺼도 왜 왜 아 내꺼는 추억으로 찍는거야 추억으로 찍는거야 그거 아닌데 상태가 네꺼였으면 중국 샀냐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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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야 밥 먹으러 안가냐? 아... 저... 승인이 시키려고 그랬는데? 뭐...뭐...뭐...뭐 먹을라그러? 노지알이요? 야 그래 우리 라면에다가 교실 한번 먹을까? 일단 사먹고 어? 뭐...뭐...뭐...뭐... 일단 너 이따 사 먹어 뭐야? 아니 이제 괜찮은데 너 사먹고 너 30끄러기 다 먹을까 봐 이걸 우리... 남는 아시거? 내꺼는? 어... 상대꺼도 사와 네, 3개 3개? 뭐... 까나리꺼나? 4개 사와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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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왜? 알았어 어? 이거 줄거야 성규야 뭐여 이거? 아 이거 내껀데 그냥 이렇게 뭐... 추억으로 찍는거야 누구 줄거야 이거? 이거? 응 선생님 보여줄거야? 어 내가 줄거야 선생님 대건국대학교 후배 진주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...상태 안좋은데 왜? 몸살 걸려구 상태 안좋은데 아...몸살 걸려구래 뭐야? 드라마 뭐야? 보고싶다 형수님 보고싶습니다 니 와이프는? 재수씨는 안보고싶어? 보고싶죠 아기는 아기는? 보고싶죠 아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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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아기는 뭐지? 하윤이요 하윤이요 전하윤? 네 얼굴 푹샤라 형수님 화이팅 어 보이 아니 알파 무서움 나